이거 우리가 크랙킹을 하고 싶어 했던 거잖아 우승상급 이라 얼음공주 릴리 트러블 메이크업 이제 멤버 구정도 된 것 같고 뭔가 무대도 꽉 차고 있는 것 같고 We can do it! 반가워 난 진이야 우리 친구 하자 넌 내가 그냥 연행병에 걸린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다고 넌 혼자 네 멋대로 살면 되겠지 여전히 미쳐가지고 친구는 진짜인데 리더가 팀을 이끌어 가지 못하고 리드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우리 쪽팔리게만 살지 말자 음악이 흐르고 내 몸은 그 음악에 맞춰 저절로 움직이며 따라간다 전기처럼 흐르는 짜릿함이 온몸에 내 세포를 깨었다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춤은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영혼의 자유다 아 제 선택은 아 제 선택은 아 제 선택은